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4일 5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안에서 총격을 가하고 조명탄을 쏘며 경찰과 광단의 대치극을 벌이다 대형폭발이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워싱턴 DC 근교 알링턴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NDPN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장은 4일 밤 발생한 알링턴 지역 2층 주택 폭발 사건으로 용의자인 제임스 유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폭발이 발생한 주택의 소유주로 집 안에서 30회 이상 조명탄 발사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집 내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대치하던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총을 발사했으며 이후 집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집 전체가 산산히 부서지며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경찰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폭발 후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일부 유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팍서뉴스 등은 이와 관련해 제임스 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토대로 그가 그동안 소송을 남발했으며 반미 구호를 게재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이 삭제된 가운데 남아있는 한 유튜브 영상에는 제임스 유는 몇몇 패소한 소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제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제외한인들도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 민원 처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부터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제외공간 영사 민원 접수 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단계별 민원 처리 현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적 및 가족관계 신고 민원이 대상이며 순차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 이외에도 라인, 왓츠앱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추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IBM을 비롯해 50개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기관이 AI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채치 EPT가 출시 1년 만에 생성형 AI 개발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입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와 IBM은 개방형 AI 모델을 추진하는 AI 기업과 연구기관 등 50개 사와 함께 AI 동맹을 결성해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AI 동맹에는 반도체 기업 인텔, AMD, 오라클 등 기업과 스타트업 사일로 AI, 스테빌리티 AI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일대, 코날대 등 대학과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등 정부기관도 참여했습니다. 이 동맹은 AI 분야의 개방형 혁신과 개방형 과학을 지지하는 자원을 모으고 있으며 빅테크와 학계 등이 기술을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소스를 지원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 동맹에 참여한 기업 등이 자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I 동맹은 우선 규제와 안전 등 6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AI 안전 및 모델 검증을 위한 도구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브루케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국계 미국인 존박 브루케이븐시 전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5일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8.6%를 득표해 41.4%를 득표한 로렌 키퍼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첫 아시아계 시장이면서 한국계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키퍼 후보를 따돌리고 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내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고 9년간 3선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박 당선인은 2017년 6월에는 브루케이븐시 공원 내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민 1세대로서 조지아주 최초의 아시아계 한국계 시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네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즐기던 이상한 아시아계 소년이 나중에 시장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케이븐시를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경 새롭게 재탄생된 리그리필드를 윈트러스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무료로 내부를 공개합니다. 윈터랜드로 탈바꿈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겨울철 휴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mlb.tickets.com에 접속 후 코드 GIFT23를 입력하면 12월 7일이나 8일에 리그리필드의 윈터랜드 무료 티켓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은 목요일 오후 6시 윈터랜드의 대형 스크린에서 더 그린치가 상용되며 금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라운드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윈터랜드는 1월 7일까지 개방되며 매일 많은 휴일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일부 항공편에 새로운 스낵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Grab & Go 스낵 스테이션은 지난주 휴스턴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대변인은 일부 유나이티드 항공편의 승객들은 메인 케빈 서비스에 이어 무료로 물과 간식을 제공하는 이코노미 Grab & Go 스테이션을 곧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품목에는 That's It Fruit Bars, Undercover Chocolate Cue-Noah Cribs, Several Sand Charge Mix를 포함할 수 있는 Grab & Go 스낵 스테이션의 품목은 한정돼 있으며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그 새로운 스낵 스테이션은 유나이티드 항공에 의해 발표된 많은 최근의 변화들 중 가장 최신의 것입니다. 2025년까지 일부 항공기에 새로운 에스트로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스북 도서관 2층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인 초청 사진 전시회 리본 커팅식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의원, 라자 크리스나무리 연방 하원의원, 패트릭 호커 윌링 시장과 로라 모피 주 상원의원, 할리 김 레이카운티 재무관, 주 감사관실 등 주류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금실문화회 주최로 12월 2일부터 29일까지 노스북 도서관 2층에서 열립니다. 파네라가 판매하고 있는 고카페인의 음료로 인해 두 번째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4일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파네라 브래드의 고카페인 음료 차짓 레몬에이드가 두 번째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돼 두 번째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플로이다주 플레밍 아일랜드에 사는 데니스 브라운은 지난 10월 9일 현지 파네라에서 문제의 음료 3잔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브라운은 사망 직전까지 충전된 레몬에이드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이 음료는 셀프 서비스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소장에 따르면 매장의 모든 무카페인 또는 저카페인 음료와 나란히 판매됐다며 이번 소송은 파네라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아이브리그 학생 사라카츠가 같은 음료를 마신 후 2022년 9월에 사망한 사건으로 소송당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제기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당국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시카고의 브라이튼 공원의 이민자 캠프 구간서를 영구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주정부와 시카고시 행정부 간 긴장감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실은 지난 5일 일리노이주 환경보호국이 브라이튼 공원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수은과 납, 기타 독성원소를 발견한 시카고시 환경보고서를 검토한 후 성명을 통해 공사 중단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카고시와 주 공무원들은 임시 천막, 경찰서, 교회, 과밀보호서에서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이주민들을 위한 대체 주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시와 협력해 대체 대피소 옵션을 모색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환경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건설을 진행하기로 한 시의 자체 결정에 대해 어떠한 우려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추가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시카고시, 프루시커 주지사와 존슨 시카고 시장 간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의 공식 겨울 예보에서 평균보다 강설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날 땅에 눈이 1인치만 쌓이면 공식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나 그 이전에 강설량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확률은 적습니다. 시카고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볼 확률은 약 35%이므로 3번 중 2번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북쪽으로 갈수록 또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크리스마스에 눈이 많이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더 북쪽으로 갈수록 기회도 더 커지며 시카고의 북쪽과 북서쪽 교회 지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볼 확률이 약 40에서 50%지만 남쪽 교회 지역에서는 확률이 25에서 40%로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시카고에 5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12월 6일 수요일자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미주판 헤드라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루돌프 자동차 장식 인기 낙하로 인한 사고 시 책임 문제 거론 차량 악세사리 관리 신경 써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 5일 노스필드 장르교회에서 열려 신임 회장의 김영문 현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K-뷰티 미 수출 급증세 주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연준 금리 내년 6회 25년에는 4회에 내린다 머스크의 X 진짜 파산할까 광고 중단 사태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독자 브랜드는 각각 유지키로 했습니다. B12면에는 윈레디오 24시간 편성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지면 배우 한석규 29년 만에 MBC 드라마 출연 확정 내년 방송되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출연 가장 많은 발행 부스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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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